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땅에 보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종돌로 불신 받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그 달려가는 길 쉽지 않는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길이지만 조금이나마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장노예 백서 미주 동부 노예 노예원으로 저들을 불러주시고 특별히 오늘 성노예로 저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저들이 예배하며 성찬하며 저들이 하나 되어 귀한 성도예로 저들을 모이고자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노 하나님을 통하여 임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모든 일정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뇌장님이야 우리 임원들 함께 해주옵시고 순서 순서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그리고 함께 아름다운 삼겹주의 동행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 우리 성노예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시작하기로 원합니다 마친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